마더 사이언스 랩의 클린 솔루션은 차별화된 공정 시스템으로 모든 공정을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조재부터 가공, 포장까지 모든 제조 공정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원료는 첨단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배합되며, 이후 살균 과정, 농축 과정을 거쳐 균질화 과정이 진행되고, 뜨거운 공기로 건조되어 분말 형태의 가루분유로 탄생하게 됩니다. 제조된 분유는 무균 상태의 충전실에서 철저한 살균을 거쳐 포장됩니다. 품질, 안전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GMF 시스템은 남양유압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첨단 제조 분유 살균 및 건조 설비로, 이를 통해 최적의 입자와 용해도를 구현했습니다. 남양유압의 공기청정 시스템은 첨단 정화장치인 헤파필터의 다중거름장치를 통해 공기 내 유해물질과 미생물을 걸러내고, 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높게 유지하여, 외부 공기가 헤파필터를 거쳐야만 통과할 수 있도록 양압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1단계의 이물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물을 완전하게 차단하며, 제품의 품질, 안전관리에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과정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마더사이언스랩의 클린솔루션입니다.